1. 진화심리학 논문 서울대 출신이며 발명가이자 뇌생녀로도 유명한 이시원이 배우로 데뷔할 무렵에 진화심리학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고 영상까지 제작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을 다룬 영상으로 조회수를 뽑아내려는 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지도교수인 박순영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박순영 교수에 대해 잘 아는 어떤 분이 저와 술을 마시면서 한국에서 진화심리학을 잘 이해하는 몇 명 안 되는 학자들 중 한 분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학위 논문을 읽어보면 지도교수의 이론적 역량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논문의 초록을 읽고 도덕성의 진화 또는 이타성의 진화에 대해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칭 진화심리학자이며 도덕성의 진화는 제가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저는 도덕성의 진화를 다룬 폴블룸의 선악의 진화심리학을 번역 출간한 적 있습니다. 제가 쓴 책 두 권에서도 도덕성의 진화를 어느 정도 다루었습니다. 셋째,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평판입니다. 저는 평판이 인간 도덕성의 진화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넷째, 이 논문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논문 저자인 이시원과 진화심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만만치 않게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느낌일 뿐이지만 서울대 석사 논문으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 평판 평가 편향 가설을 이시원이 세계 최초로 제시했다면 권위있는 학술지에 실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인 도덕성의 진화를 다루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덕성의 본질을 파헤치는 작업이 겁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은 평판에 대한 이시원의 가설들입니다. 이 논문의 실험 설계까지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논문의 이론적 전개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내면 5세 이하 아이들 또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할 만한 실험을 설계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악의 진화심리학에는 아기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트집을 잡아보겠습니다. 이타주의자라는 번역어가 눈에 거슬립니다. altruism을 이타주의로 번역하고 altruist를 이타주의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ism을 조건반사적으로 주의라고 번역하는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의라고 하면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개미가 여왕개미를 위해 자기 목숨도 쉽게 바치는 것은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친족선택이나 다른 진화기제들이 만들어낸 심리기제 때문입니다. 저는 altruism을 이타성으로 altruist를 이타행위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원은 이타적 협동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들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위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론적 설명을 함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는 수단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수단 역시 목적을 함의합니다. 진화생물학의 기능개념에는 목적론적 설명이 깔려 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가 적응과 자연선택에서 줄기차게 강조했듯이 진화생물학에서 기능개념과 효과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형질의 이로운 효과가 그 형질의 기능 또는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 형질의 부작용 또는 부산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적론에 바탕을 둔 기능개념을 제대로 구사하는 것이 사회학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평판과 협동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시원이 기능가설 또는 적응가설 또는 목적론적 설명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끌어들인 부산물 가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산물 가설이 평판과 협동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상품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상품을 원하는 이기적 소비자들 때문에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생산자는 되도록 가성비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본가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가성비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소비자들의 사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 덕분에 품질 향상이라는 공익으로 이어집니다. 우정시장이나 결혼시장에서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친구나 배우자를 원하는 이기적 개인들 때문에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도덕적이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이타적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는 도덕적이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도덕성이나 이타성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상당히 잘 복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 덕분에 협동의 유지나 강화라는 공익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협동 강화는 평판의 기능 또는 목적이 아니라 평판의 부작용 또는 부산물입니다. 사람들이 평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주된 이유는 협동이라는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슈원의 말대로 자신이 배신했을 때 남을 도덕적으로 깎아내림으로써 도덕적인 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잘못한 것이 확실히 들통났을 때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물귀신 작전을 써서 남을 부당하게 끌어내리는 전략을 쓰다가는 나쁜 짓을 했을 뿐 아니라 남에게 누명까지 씌운 아주 나쁜 놈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이슈원은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 평판, 즉 험담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부모 투자의 남녀 차이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도록 더 경쟁적이도록, 더 공격적이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덜 협동적이며 험담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냥 채집 사회에서 주로 여자들이 육아와 채집을 한 반면 남자들이 사냥과 전쟁을 했습니다. 육아와 채집은 기본적으로는 혼자 하는 일인 반면 원시 사회에서 사냥과 전쟁은 거의 항상 긴밀한 협동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사냥도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 사이의 협동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남자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동료 남자인 반면 여자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동료 여자라기보다는 남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남자들이 한편으로는 여자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협동정신과 우정을 발휘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을 때는 남자들은 대판 욕설을 퍼붓거나 주먹질을 한 이후에 금방 화해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반면 여자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마음속 깊이 앙심을 품고 은밀하게 험담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남자들은 사냥과 전쟁에서 긴밀하게 협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갈등을 빨리 해소하지 못하면 공멸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족에 속하는 다른 남자와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만드는 심리를 남자가 진화시켰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험담 전략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육탄전 능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뒷담화 전략이나 심리 조종 전략에 더 특화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시원은 대체로 사람들이 지위 높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 가혹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위 높은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떡고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위 높은 사람에게 대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앞에서 대놓고 대드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지만 누군가가 일러받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폭군을 견제해서 얻는 이득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만 견제를 위한 비용은 내가 치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공유지의 비극, 용의자의 딜레마는 이런 식으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간은 지위 높은 사람의 잘못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눈감아 주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이시원은 현대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욕을 엄청나게 먹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누구 편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의 진화한 심리를 해명할 때는 개딸들이 윤석열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점보다는 개딸들이 이재명의 잘못을 거의 지적하지 않는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집단 또는 준거집단의 지도자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진화한 심리의 삶은 현대사회에서 지적해주세요. 방이 professor과 상대한 심리의 삶은 현대사회에서 지적해주셔야 합니다. 맛있게 공 읽어주세요.